이민과의 이민사 대한민국 온 가족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이민가의 이민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유튜브 세 번째 방송으로 지난 시간 말씀드린 이민으로 인생 이모작, 이모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먼저 이모작이 뭘까요? 이모작, 음 이모작.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이민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혹시 모르시는 젊은 친구분들을 위해 일단 이모작의 사전적 의미를 아래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기, 여기, 이 아래에 나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농업용어인 이모작이 우리 인생에 쓰일 때는 어떤 의미로 쓸까요? 동물학적으로 사람은 약 50년을 전후해서 번식기가 끝난다고 합니다. 즉, 태어나 자라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길로 독립시키고 나면 이제 나이 든 부부의 생물학적 역할은 이때쯤 끝이 나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50세 정도에 은퇴를 하고 서서히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였다고 하죠. 그런데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명연장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생존기간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백스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약 50세까지를 제1인생으로 하고 나머지 50년의 생을 제2인생으로 구분해서 다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제2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잘 사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야 할 제2인생이라면 제1인생을 사는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인생 2모작을 이민이라는 선택적 상황에 대입하면 남들과 똑같이 한국에서 나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다시 더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제1인생을 사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느꼈던 뭔가 좀 부족하고 답답하고 복잡하고 힘들었던 일들의 연속을 중단하고 여러분에게 보다 더 나은 곳에서 새롭게 제2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제2인생의 출발점 중 하나를 할 수 있는 이민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민을 우리의 제2인생의 이모작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한국과는 더 나은 이점이 있어야 선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자는 것이죠. 저희 이민가는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 지역, 호주와 뉴질랜드의 오세아니아주, 그리고 유럽 일부 국가들의 이민과 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이러한 나라들의 영주권과 비자를 취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국가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관계상 개관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내용 기대되시죠? 그럼 출발해 볼까요? 첫째, 한국과 영주권 국가로의 자유로운 입출국과 장기간 체류가 가능하다. 자, 일단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과 영주권을 가진 국가에 별도의 비자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의 여행은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별도의 비자 없이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지만 체류 기간이 짧은 단기 방문이니까 이러면 차치하고 일단 보다 장기간 머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비자를 신청하고 대사반 창구에 가서 영사에게 정말 신문을 당하듯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던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분 나쁜 신문은 입국할 때마다 외국 공항 입국 심사에서도 이어집니다. 야, 너 왜 왔는데? 어, 저 여행 왔는데요. 왜? 너 친구 올 건데? 한 3개월 머물 생각인데요. 너 돈 얼마나 가져왔어? 한 1,000불 가져왔어요? 야, 무슨 1,000불로 3개월 동안 여행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야, 니넷 나라로 돌아가!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입국이 거부돼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도 있죠. 그렇지만 일단 영주권을 받고 나면 입국 심사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필요도 없고 해당 영주권 국가 내에서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 수 있고 한국에 올 때도 여전히 한국인이니까 영주권자로서의 의무처료기관만 지킨다면 특별히 입국이나 체류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둘째, 한국에서 밀쳐 펼치지 못한 재능을 현지인과 차별 없이 활동하며 경우에 따라서 높이 인정받고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저희 이민가를 통해 지금 미국 영주권을 진행하고 계신 아주 유명한 미술가 한 분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미술의 재능을 발견하고 우리나라에서 작가로 활동하고자 했지만 미술계의 파벌, 동료 미술가들의 질투와 시기 등으로 출중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면서 제대로 뜻을 펼치기 어려우셨는데 이분의 작품을 본 미국의 관련 업계가 이분의 예술성을 높이 사서 전시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미국에서 작품 전시 활동을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비자가 필요했는데 미국 비자가 받기가 무척 까다롭고 받았다고 해도 미국에서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관계로 저와 상담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조만간 영주권을 받게 된다면 정말 정말 자유롭게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더 나은 대우와 존경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분에게는 미국 영주권이야말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모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셈이죠. 또 하나의 사례는 간호사이신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간호사분들 정말 중노동에 시달리십니다. 게다가 은퇴가 너무 빠른 편이죠. 이분은 과감하게 간호사를 그만두시고 조리사와 초콜릿 만드는 기술을 배우셔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신 후 한인이 별로 없는 곳에 정착하셔서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끝으로 한 분의 사례만 더 보죠. 이분은 치과의사이신데 영어를 상당히 잘하셔서 미국 치과의사 면허를 취급하신 후 한국과 달리 큰 돈 들이지 않고 자신의 치과병원을 개업해서 안정적으로 병원도 운영하시고 한국처럼 치열하게 일하실 필요가 없다 보니까 자신에게 할애하는 많은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 취미활동도 즐기면서 인생을 정말 재밌게 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영주권이 있을 경우 능력만 갖춘다면 현지인과 차별 없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영주권 신분인 상태에서 합법적인 별도의 신청을 통해 장기간 한국에서도 취업 및 사업 등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3회를 진행하는 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이민에 대한 계열화 할까요? 좀 이야기를 광범위하게 끌어왔는데 앞으로는 각 국가별로 세부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까 합니다. 다만 모든 국가를 다 다뤄보지는 않고 가장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미국과 캐나다에 한정해서 방송을 진행해 드릴까 합니다. 다음 4화에서는요. 미국 영주권과 캐나다 영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여러 장점을 지금까지와는 달리 아주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제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